김영한 박사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 김영한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신학자이다. 1996년 한국개혁신학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역임하였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을 설립하고 초대원장, 2대, 3대, 5대, 6대 원장을 역임하였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를 은퇴하였다. 1998년부터 기독교학술원 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2010년 샬롬나비 시민운동을 창립하고 상임 대표가 되었다. 한국보금주의 신학회 학회지 성경과 신학에만 약 30여 편이 그를 기고하고 그의 학문 영역에 관련된 학회지에 수많은 논문들을 기고하였다. 독일의 현대신학자들을 학술적으로 한국에 소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해석학 그리고 기독교 문화과 기독론에 대한 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한국개혁신학회, 한국보금주의 신학회, 한국해석학회, 그리고 한국기독교철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학계에서는 해석학과 현대신학 분야에서 그의 연구와 공헌은 학술적으로 신학 분야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 허스덜 언드 나토프, 스터디엔 저 레치트베그런덩 더 필로소피 베이 후설스 파노멜놀로기 언드 나톱스 뉴칸티아니셔 시어리, 파노멜놀로기 언드 테올로기, 스터디엔 저 프루치트발마충 디스 후설센 트랜스젠덴털 파노멜로지센 덴킨스 줌 크리슬리치 도그마티센 덴켄. 기독교 신앙개설,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현대신학의 전망, 하이데거에서 리께르까지, 현대신학과 개혁신학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21세기와 개혁신학 제1권, 21세기와 개혁사상, 387쪽 제2권, 포스트모더니즘과 개혁신학, 285쪽 제3권, 개혁신학의 현대적 이해, 573쪽 헬무트 틀리케, 337쪽 21세기 문화신학 시리즈 제1권, 21세기 세계관과 개혁신앙,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6년 8월, 360쪽 21세기 문화신학 시리즈 제2권, 21시 문화변역과 개혁신앙,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년 5월, 368쪽 21세기 문화신학 시리즈 제3권, 21시 사이버 및 생명문화 개혁신앙,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년 9월, 464쪽 21세기 문화신학 시리즈 제4권, 21세기 한국기독교 문화와 개혁신앙,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8년 4월, 포스트모던시대의 세계관, 숭실대 출판부, 2009년 2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 제1권, 숭실대 출판부, 2010년 2월, 안토니오스에서 베니딕트, 정통 기독교 영성가 시리즈, 서울 기독교 학술원 출판사, 2011년 2월 슐라이에르마허에서 리께르까지, 현대 철학적 해석학의 흐름, 숭실대 출판부, 2011년 2월 개혁주의 평화통일신학 선진사회적 자유민주통일론, 숭실대 출판부, 2012, 영적분별,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본, 킹덤북스, 2014, 나세렌 예수, 개혁정통신항에서 본, 제1권, 킹덤북스, 2017.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